코바쇼 코바쇼 한쪽 부스에 1인 미디어 특별관이 있어가지고 1인 미디어 장비들을 전시되어 있는데 한번 살펴볼게요 이런 마이크들이 쭉 있구요 파나소닉 G6하고 S1H 카메라를 전시를 해 놓았네요 멀티 충전기 회사죠 여기는 브로 나인의 멀티 충전기 여러 제조사의 배터리들을 다 충전할 수 있는 아 미쳐내 저거 카메라 포팅하고 아 미쳐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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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조명장비들도 있고요 아 미쳐내고 사이버대학교 1인 방송 전공 학과가 있나봐요 엄청 많은 과목들을 배우네요 한글자막 by 한효주